잠깐만 너 혼자 가야 돼 잠깐만 불 한잔만 하고 갈게요 저기거 어디 갔냐? 봤어 봤어 아리아나, 여기 뭐하는거야? 너는 죽을래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아아악! 최근에 독일에 공연을 갔다 왔었잖아요 트러블을 쌓아면서 다녔어요 거기서 초콜릿을 샀거든요 여기에 되게 맛있대 하면서 초콜릿을 사왔었는데 강 문 앞에다가 이게 잠깐 뒀었어요 분명 꽉 차있었거든요 분명 꽉 차있었어 근데 뭔가 지나가다 애들이 문 앞에 잠깐씩 조금씩 쓰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랜만에 초콜릿 좀 먹을까? 아 감사하게도 꽤 많이 남겨줬어 딱 한 개 남겨줬더라고요 아아악! 아아악! 제가 많이 먹긴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스위트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야 이렇게 몬줄한테? 내 옆으로 좀 영상 찍으러 어! 4. 5. 5. 마이크 진짜 나 이거 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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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 마이크 체리 청아집니다 마아 체리로 바뀌었어요 어제는 고양이였는데 오늘은 체리 체리로 마이크 아, 따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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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성원시 핑크퍼로 흐르는 것 봐요 타유, 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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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아 스페셜! 어...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스타일 스페셜 야야 소 스페셜 야야 제가 진짜 이거 녹음할 때 진짜 물론 프로어커스인데도 막 행복한 상상을 해라 진짜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창가에 기대서 진짜 그렇게 막 바랍니다 그거 상상이 아닌 거 같아 전 날 본인의 기억을 끌어온 거 같아 한 방 그 대기실에서 인간 쪽 위치에 가면 창문으로 받게를 볼 수 있어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할까? 마음 다해 사랑하는 님 가을이다 그가 이상한 거 같아 여보세요? 네 형 저 V LIVE 중에 스피커페어 스피커페어 오케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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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You stay You stay Where the way 결국에 over my days Look at me 구기할 리가 없지 제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제이 버전이고요 이름부터가 상스럽잖아 뭐라고요? 이름부터가 상스럽다고 이름부터가 상스럽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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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부터가 상스럽다고요? 사랑스럽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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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도원씨부터 Q&A를 읽어볼까요? 저는 선우 형 파트 어 진짜? 왜냐면 선우 형 파트가 필요 없어요 오 마이 갓 아 왜요? 아 그래요? 걸어 나오면서 스피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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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페 스피커페어 스피커페어 사진을 열면 스피커페어 rin 1등이 형 쉬고 있는데 제이가 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조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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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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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랑 파란색 이번에는 제이크씨 개인컷 촬영장선 어딜까요? 어? 어? 그거 아니야! 또! 공간룡! 잠시만! 어디야? 어? 싸이! 응! 욱섭현룡! 어! 뭐야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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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없어요! 근데 정말 센스가 너무 없으시네!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고양이야?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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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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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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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참 불러주세요! 동물병원 가야겠어! 여기 다쳤다! 손이 약간 징그러워! 아! 근육! 근육이 너무! 징그러워! 야! 야! 무슨 애니메이션 나온 것 같아! 아! 아! 따라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팀이 아니잖아! 이건 공연이야! 최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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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 일본은 이렇게만! 일본은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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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먹으면 입에 미소가 터지겠다! 미소가 터지길트! 미소를 먹으면 입에 미소가 있잖아! 미소를 먹으면 입에 미소가 터지길트! 미소를 먹으면 입 안에 미소를 터지게! 아니야!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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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단해! 한국의 반대로 나sel아 아... 마사할라? 마사할라? 아... 할렐루... 여름에 뭐지? 호연 할수있게 할렐루야 음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웃는 걸까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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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